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쓰레기 게임 제 친구 최근에 슬더스 시작했었는데 디펙트 살이라고 디펙트만 하다가 한달 가까이 하더니 승천 3단계에서 접었어요 어떻게 해요? 업무 파탈 이펙트 사라진 사라진 다음 시간에 만나요. 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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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닌 죽었다 이길라고 악마한테 영혼판놈인데 오케이 이김 죽어라 게임이길라고 악마한테 영혼판놈 죽어도 게임허접은 되기 싫었던 아플 염두특 0스텝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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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지러운 번기 탱난단 말이에요. 다음 페인 벨트. 다음 페인 벨트. 다음 페인 벨트. 다음 페인 벨트. 나는 악마의 힘을 얻었다. 오능력을 얻었단 말이다. 악마의 힘을 얻었단 말이다. 악마의 힘을 얻었단 말이다. 악마의 힘을 얻었단 말이다. 악마의 힘을 얻었단 말이다. 첫 턴에 열대장을 보는 아이언 클레드. 악마의 힘을 얻었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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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은 미친 그램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공짜 회복을 드립니다. 뭐야 고마워요. 팩을 먹는 자. 팩을 먹는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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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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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풍기 그딴거 없네 불풍기는 지난날의 패배자일 뿐이지 몸방이 먼저 몸방이 먼저긴 한데 바리케이드가 이기도가 높으니까 몸방이 먼저 한입만 뭐지? 전탄 데자뷰가 뭐야 아리바리 나는 몸박이 없다 왜냐하면 몸박이 없기 때문이다 하락 안 쓸 수도 없잖아 아리바리 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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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 안쓰면 아예 정리가 안되네. 2... 이도류 포식으로 체력 쭉 올리면 질 일 없는데 이도류 악형 앗 앗 앗 야미 제거 보는 게 맞겠지 진화는 필요 없지 않나 필요할 걸 미단이다 번데기도 괜찮지 않음 어차피 타락 쓸 건데 개몽 등본다 개몽굿 개몽굿 마리 이놈 자식 그래 이거야 개 쩐다 아 이거지 아이씨 갓겜이네 이거 갓겜인데 그동안 몰라봤네요 잘 살들여 델리케이트 머머리 아잇잔만 아이씨 왼쪽 갈걸 작은 상자 3스택 됐네 아이씨 근데 짤댁이 없는거 저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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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어지러움은 방어도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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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싫어요 미식이네요 와 해시계다 이게 제일 맛있네 진화있는데 어쩔건데 죽이지 말아봐 먹어야돼 그 탭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카드 사봤자 아니 그냥 포기는 가면으로 재건하는게 나을거같은데 뭐야 골라먹는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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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 301 366 382 냥 미식의 길이란 이제 뭐죠? 근데 이제 뭐죠? 어 쓰레기야 호식을 열심히 해야하는 이유 호식은 재미로 한게 아니다 살기 위해 했다 호식을 호식과 호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뭔박하지? 269. 왜 이렇게 세? 살살 때려. 209. 왜 이렇게 세? 209. 왜 이렇게 세? 159. 왜 이렇게 세? 으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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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쉿 대마리 먹을 수 있나? 음 이러면 이제 이 돌이 없잖아 뭐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음 치킨 못 먹음 퇴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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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 백가진 지불 되었다 아 보싱놈아 길막하지마라 퇴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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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바뀌진 않을 것 같지만 업적하는 마음으로 퇴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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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쪽일 때 방패 먹을 수 있었나? 욱잇장치 옥제 포션 무감각에 쓰면 좋아 이도류 어퍼 이도류 어퍼는 필요 없고 이도류에다가 무감각을 주워줘야될것같은데 와우 무감각 어디가면 그만돌릴까 덱 일단 무감각좀 찾아보자 없어요 왜 없는데 무감각아 퍼펙트 실패했다 그럴수도있지 믿는다 휴 바리케이드 안썼으니까 넘어가자 마지막 무감각 쓰고 망어도 쭉올리고 심장은 어적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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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아 아 서 아 이렇게 유상 19힐 X34힐 X42체력 아니 인마 뭐야 이거 쓰레지움을 작은 상자 3개로 하면 너부삭인가 유물을 주는 유물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상자에서 나온 마트루스카에서 나온 사비면 유물 하나도 못먹는데 쓰레기 게임 쓸더스 시드 중엔 그런 시드도 있겠지 X34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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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